우리 여기 선생님도 안찍은 수고기 야 배경좋아 오시라는건데 가세요 가세요 계속 있으세요 배 떠나가면은 끝나요 교사님 빨리 오세요 아 멋집니다 교사님 왜 안가세요 교사님 오세요 아 선배님 오시고 예 좋습니다 배가 그냥 알록달록 예 물좋다 자 이제 배가 거의 떠나갔습니다 끝 괜찮았어 장보가 타던거 봐 그치 저기야 아트센터가 있거든요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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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아트센터에요 돈 받고 이제 돈 받고 하는거냐 주고 하는거냐 이제 돈 받고 하는거냐 그게 긴장하는거 하늘로가 땅차이지 콜라 빨리 빨리 찍히는거죠 예예예예예예 요거 저장되는거에요 예예예예 여러장 찍혔어요 예 꽉찼습니다 지나가세요. 아가씨. 자 찍습니다. 자 찍습니다. 찍어요. 하나 둘 셋. 한국인 이시네요. 서울에서 왔습니다. 이제 조명이 제대로 밝아왔어요. 동영상이에요. 자꾸 움직이세요. 자꾸 움직이시라고. 밤에 계속 캡치하는게 더 나아요. 보는걸 이쪽으로 보세요. 몸을 조금 틀어서. 오케이. 됐어. 오케이. 자 찍습니다.